동두천시가 새해를 맞아 지난 17일 불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했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지난해 주요 성과 소개와 불현동 중점추진사업 설명,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시민들은 불현동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영어마을을 조성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입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전철 하부 공간에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주민생활 편의 증진 방안 등 현실적인 정책에 대해 질문하고 건의했습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제시된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두천시 불현동은 전국 대표 산악스포츠인 트레일러닝 대회와 MTV 대회가 진행되는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